이야 세상에 이런 데가 나왔네요 아 이렇게 넓은데 지금 다 못보고 갔네 사람들이 우와 사이즈 이야 이게 과연 몇 개일까요 이게 이야 이게 몇 개일까 다들 상태 너무너무 상태 좋습니다 이야 죽인다 상태 이야 여기에 벌써 두 개 있는 것 같고 3개 구나 3개 4개 4개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4개 다섯 여섯 여긴 지금 몇 개가 있을까 가야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가 몇 개가 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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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아 여기서 아홉 개가 있네요 여기 밑에가 있을까 아홉 개가 있네 이야 오늘 아 오늘 형제였습니다 대박이네 대박 오늘 거의 개척산행급인데 개척산행을 왔는데 대박났네요 아직도 남도지역은 송이가 남아있습니다 아주 많이 오늘은 지인이 추천해 준 아 송이산으로 송이를 보러 왔습니다 아 아 아직 남도지역은 송이가 안 끝난 것 같아 가지고 어 능이는 끝났지만 송이는 지금 한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척산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 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덜도 말고 아 두 개만 봤으면 좋겠네요 야 또 드디어 먼저 가서 송이를 보게 되네요 야 어 여기도 하나 있나 아이고 여기도 있다 여기가 송이 인가 이건 저 이거 이건 아닌거 나온건가 이건 아닌거 어 이것도 아닌거 같은데 에 이건 아니다 괜히 그랬네 아 이것도 하나만 인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하나 봤습니다 아 또 와 야 이거 사이드 엄청 좋습니다 여기 여기 와 저기까지 와 이거 사이드 좋습니다 와 야 야 황도 죽여주고 야 뜬금없이 여기서 봤네 사이즈 죽이고 이것도 여기는 두개가 있습니다 아 실은 여기에서 익을 보고 이걸 보고 찾았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좋습니다 이것도 좋네요 사이즈 근데 이게 뿔나졌네 누가 밟았을까 야 여기를 못보고 지나갈뻔했네 어떻게 위에서 보느라고 옆에는 이렇게 여기도 두개 같아 여기를 몇개일까 두개 여기도 두개일거 같은데 작은 사이즈 하나 있고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가 다 퍼드랙입니다 그래서 밑에 또 하나 있다 퍼드랙이 때문에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커도 못보네 어떻게 여기를 지나갔는데도 환상적입니다 아주 기분 좋네요 이야 오늘 오 여기도 하나 되어있네 이것도 못보고 갈 뻔했네 참나 오늘 눈보면 멍청이네 여기 되어있다 이쪽을 사람들이 못보고 갑니다 이런 데를 한군데씩 찾아야지 대박을 볼 것 같습니다 이제 채취해 보겠습니다 다들 상태가 다들 좋습니다 너무 색깔도 너무 이쁘고 이야 가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성이 한번 여기 쉽게 안빠지구나 이게 하나 이것도 상태 좋고 이게 제일 단단합니다 많이 피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아름답네요 이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보드에서 이것까지 마지막 것은 막내답게 짱네요 이렇게 해서 9개 핀 곳도 있지만 다들 상태가 좋습니다 너무 짜릿하네요 오늘의 소확물입니다 개척산행에서 거의 개척산행급인데 지인이 추천해준 개척산행으로 오늘 대박 봤습니다 오늘 상태들도 다 좋고 그래서 이거 두개는 가만있어봐 연엄하고 연엄이구나 두개는 우리 지인에게 지인에게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추천해진 지인께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십시오 박스 고맙습니다 지인에게 타이빙 감사합니다.